안녕하세요 MBT 아카데미 입니다 이번 시간은 FL Studio 21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MBT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서 FL Studio에 대한 기능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음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셨는데요 기본적인 FL Studio를 사용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이어오는 그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좌의 이전 버전도 모두 다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업데이트 될수록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된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 버전 같은 경우도 꼭 같이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FL Studio 같은 경우는 한번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평생 동안 계속 무료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FL Studio를 쓰면서 느껴졌었던 여러가지 단점들이 많이 또 보완이 됐는데요 한번 이번 강좌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옵션에 가셔서 제너럴 세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탭별로 미디 탭 오디오 탭 등등등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 테마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은 여러가지 테마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디폴트는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 예를 들면은 애쉬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양하게 또 커스터마이즈를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브라이트니스를 뭐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세츄레이션을 뭐 이렇게 조절을 한다든지 등등등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UI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미터라든지 텍스트 등등도 여기서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뭐 셀렉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뮤트에 관련된 부분들 심지어는 텍스트까지도 수정을 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에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텝 시퀀스 창이 있죠 라이트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밝게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체 내용은 이렇게 리셋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초기화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한 내용 같은 경우도 우클릭을 해서 리셋을 눌러주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테마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FL 스튜디오가 이전 버전에서는 언두가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다른 DEW 같은 경우는 설정되어 있는 맥시멈 값에 의해서 언두가 무한으로 됐었고 또 예를 들면 뭐 히스토리를 통해서 한 번에 돌아가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FL 스튜디오는 키를 하나 더 눌렀어야 됐어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커맨드 Z 한번 돌아가고 다시 컨트롤 Z를 누르면 그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리두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 같은 경우도 여기 얼터나이트 언두 모드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계속 뒤로 돌아갈 수가 있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과거 모드를 원하신다면 꺼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스텝을 찍었다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언두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컨트롤 Z만 한번 눌러도 계속 다른 DAW처럼 돌아갈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맥시멈 언두의 레벨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탭으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또 좋은 기능이 생겼는데요 자 믹서 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은 메트로놈 트랙을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메트로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누르면 되죠 자 이렇게 마스터에서 소리가 나고 다른 데서는 소리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채널에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오디오 세팅으로 넘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메트로놈 트랙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10번으로 지정을 해 줬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10번으로 따로 독립돼서 메트로놈을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뮤트를 한다거나 볼륨을 조절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연주자에게 독립적으로 이 메트로놈만 따로따로 전송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녹음실에서 쓰는 큐믹스 세팅처럼요 연주자마다 각자 다른 레벨로써 메트로놈을 줄 수 있는 고로한 형태로써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업데이트 사항이 있게 되겠는데요 브라우저를 좀 이렇게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샘플팩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단에 이런 식으로 자 오디오 파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됐었죠 자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뷰의 볼륨 레벨도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샘플 레이트까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룹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부터 두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샘플의 우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부터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죠 혹은 쉬프트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부터 플레이가 가능하다 혹은 쉬프트 클릭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부터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 지점까지도 굉장히 좋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른 DAW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음부터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얘는 아주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검색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검색이 요 밑에 내려와져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서치박스 온 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드럼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킥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킥 다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다 나오죠 프리셋도 나와버리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폴더 아이콘을 켜 주시고요 여기서 킥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내용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요것도 좋은 기능이죠 자 그래서 저희 강좌에서도 배워 보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샘플 팩트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만 검색이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기 샘플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별 모양이 있습니다 스타 모양이 있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이제 내가 즐겨 쓰는 샘플로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등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콜럼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별이 표시되는 애들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All로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사운드 클라우드로 가서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카트 모양을 눌러서 여러분들께서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을 보시면 태그라고 있는데요 요 태그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태그가 설정되어 있는 애들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샘플을 음 이거 말고 요거 해 볼게요 우클릭을 해 주시고 Add 태그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My Drum 뭐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My Drum이라고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으로 넘어가 주시고 예를 들면 뭐 제너레이터에 가서 뭐 3X Oscillator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우클릭으로 해서 자 태그 쪽으로 가 주시고 여기에 플러그인 뭐 요기로 이렇게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태그로 가서 플러그인에 가면 그러면 3X Oscillator가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별표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자 부 베이스 해 볼까요 요거 별표 해 볼게요 다시 태그로 가서 여기 별표로 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요 기능까지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VST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등재되어 있는 자 VST3만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 여기에 탭에서 우클릭을 해 주시고 자 뷰 레이아웃을 바꿀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샘플즈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? 자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브라우저가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졌는데요 샘플들을 저희 강좌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다가 추가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플러그인 또한 자 여기에다가 등재를 시켜 놓게 되면은 빨리빨리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